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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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또 따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무리 외쳐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백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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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금은 육신적으로 혈통이 유대인이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로 우리에게 주신 보금입니다 이 보금 획사가 오늘 저와 연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후대 치유 237 영혼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회복의 축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구 영신예배를 맞이하면서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주 첫 주에도 풀어나가겠습니다마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의뢰해 주신 영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면서 붙잡으면서 사실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 49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8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또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또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곤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곤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의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의 은혜 시대라 말합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게 바로 은혜고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지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이 바로 은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념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살아가는 모든 생의 여정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것인가와는 그 문제와 사건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와 사건도 결국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의 크고 빈밀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특별히 문제 생길 때마다 얼음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죽게 나갈 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덧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사실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약으로 삼는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백성의 은약으로 삼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백성의 은약으로 삼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새로운 구원의 은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나라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근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이 오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그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야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들을 일으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근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줄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부른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원조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은혜 속에 들어올 겁니다. 내 혼자 예수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자녀성들 또한 기업고 어느 날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도를 통해서 영원한 상속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뺏어가는 것이 뭡니까? 죄의 근세가 우리를 진두르고 있어요. 우리가 원죄 아래 살았고 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은 죄를 짓고 또 조상 승부의 죄를 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상 승부의 죄를 가지고 죄의 근세 아래 여러분 죄는 근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근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에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는 무슨 말입니까? 죄의 포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원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는 죄의 짐을 쥐고 있어요. 무거운 죄의 짐을 쥐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허감에 있는 자가 나타나니니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금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는 어둠에 그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그하무에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 헐벗은 산이 풀밭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헐벗은 산은 원래 원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산을 말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산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산이 목장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증복하여 다스리는 그 역사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복의 보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이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할렐루야. 여기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 크리스도로 말하면 새 은약에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약에서 죄의 근세에서 자유암을 줄 뿐만 아니라 어둠에 그하지 않고 빛에 그하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데 어느 정도 풍성함으로 채우시느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을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오인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맷주라기를 주시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 처할 만큼 힘든 때가 있더라도 크리스도 원약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때를 따라서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름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도 언약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귀한 사실을 얄마나 누려가시기를 최애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위와 볕이 나와요. 여기에 원래 더위와 볕은 원어를 지게 가면 신기루라는 뜻입니다. 신기루.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근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 사과하죠. 한마디로 이락천금을 노리는 신기루입니다. 그게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을 보면 자신도 망가지지만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의 삶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뒤에 신규를 찾아 살아가요. 이락천금을 찾아 살아가요. 여행을 바라며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열심 부분들을 다른 곳에 내다가 결국 자신도 망하고 가문 가정조차도 어렵게 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극률이 여기는 이가 했습니다.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약일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미 장세기 때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샘물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물 나오는 곳곳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복을 이삭에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샘물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도 은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샘물의 근원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이례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그 이상 우리 남은 자녀선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거치지 않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회복의 약속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얻는 기중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낙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11제로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내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모든 대로를 도두리니 무슨 말입니까? 산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24년도 걸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이나 학업에 우리 랩런트 학업 때문에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사업들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장애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여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산이 없어지느냐 여러분 평탄한 대로가 생겨서 만사 형통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산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럴 때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에게 산을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은약 붙잡고 나갈 때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그리스도께서 대로를 만드시겠다 길을 여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앞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음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높은 가로막힌 장애물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리스도 은약 앞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일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올 것을 말씀했어요. 12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기에 먼 곳에서 또 북쪽과 서쪽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했지만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은 어느 지역인가 모르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믿고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어디서 오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모으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오겠다 그리고 신임 땅에서 오겠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정도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드리라 이 엄청난 축복들 은약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적 그의 권한당한 자를 극률이 여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따라 하나님의 엄청난 증거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오는 주일의 첫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된 주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의 어떤 것인가가 나와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이 회복의 역사가 2024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회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기업을 상속되게 하시기 위했습니다. 오늘 49장의 전체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13절까지만 말씀드렸는데 4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구절구절 맞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깃다 했어요. 손바닥에 새깃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9장에 나와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주시느냐 그런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 가만히 살펴보면 후대와 치유와 237 성교와 연결되어져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성경을 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기도자목이 후대의 영혼입니다. 치유 영혼입니다. 237 성교 영혼입니다. 작년에는 후대 25 치유 25 237 성교 20이었죠. 우리는 이른 응답 저런 응답이 아니라 25의 응답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에요. 원래는 후대의 영혼 치유 영혼 237 성교의 영혼 무슨 말입니까 후대들을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치유의 하나님의 정권을 주셔서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237 성교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그럼 먼저 첫 번째 보십시다. 후대의 영혼의 축복인데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오늘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정많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해에서 낳은 아들을 극률이 이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후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게 보존된 자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남은 자를 말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결국은 랩런트 은양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보존된 자 랩런트 은약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랩런트들을 보존하고 그들 통해서 랩런트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49장의 곳곳에서 후대에 대한 은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 다른 차원의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려주실 겁니다. 2024년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원한 작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금 토일 시대를 통해서 랩런트를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모여서 함께 기도와 건강을 챙기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전도 학교도 그때그때 주어지는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메시지 흐름을 같이 타고 있으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 중심으로 금요전도 학교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뭡니까 랩런트 중심으로 해서 랩런트들이 자기들끼리 발표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랩런트 중심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은 뭡니까 완전히 예배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은 치유와 함께 토요일은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랩런트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훈련들이 되어지면서 메시지를 받고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랩런트들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이룬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금토일 시대에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세상 문화에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 친구 따라간다고 친구 따라갔는데 불신앙의 불신앙 가운데 어떤 불신앙의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 다 뺏겨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시템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준비시켜 나가십시다 10편 78편 70절 7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과 또 믿음과 함께 거기에 대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지성을 가질 영성과 함께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훈련들을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대로 우리 랩런트를 키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있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평생의 기도자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미래 교회를 살리는 언약이 랩런트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작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교회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올바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천재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라요 천재는 아무나 천재가 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서 달란트를 찾게 하고 달란트 가르치면 그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전문성입니다 달란트를 갖게 되면 그게 따라 붙는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현장을 제대로 알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미리 준비시켜야 합니다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시켜 내보내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3단체를 이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이 세 가지를 준비시켜 놓고 보냈어요 3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 또 그게 단 현장성 시스템 300%를 준비해서 보내야 세상 장악하고 있는 3단체를 그들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래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해당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해당 중심으로 해서 300%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내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기도하면서 검토율 시대에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져서 그것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준비하고 그것 속에서 현장성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신분음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후대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일가를 시작할 때 한 10분만에라도 말씀을 읽든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쓴이 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분만에라도 여러분이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사실 바쁘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기 바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씻고 눈금 띄고 가기 바쁜 학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 2024년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에라도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중의 기이한 비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대결을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들을 통해서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유 영원입니다 19절에 49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황폐하고 증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황폐하고 증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안에 우리는 치유의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치유 이전에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최고로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최고로 여기게 만드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속에 사는 결과로 날마다 상처와 원망과 불평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걸 지적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아내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잘못된 망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상처를 쌓아가고 원망을 쌓아가고 불평을 쌓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실패의 자리에 떡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내게 될 때 그때그때 막 성령께서 역삼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망대는 마가다라빵에 임하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무너짐을 알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정말로 참된 헛된 망대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올바른 집중이 필요합니다 참된 치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상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묵상을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명상이나 묵상이나 단어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메디테이션 해서 같은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명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데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명상을 하는데 주인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요 각인되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게 하면 맛을 들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맛을 들이다 보다 보면 내 피름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실패의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로 말하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데로 가서 기도받지 말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사단 막이 귀신이 들어와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귀신 들느냐 막이 들리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사단이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명상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엘리터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뭡니까? 뇌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묵상은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인데 묵상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급도 나오고 우리의 산업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뇌를 살리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호흡이죠 그래서 건강과 함께 운동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영혼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녹취하고 암송하는 것 이때 굉장한 빠른 치유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와 영혼과 그것이 보좌와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참된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달려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삼단체에 달려갑니까? 그들은 가짜 치유라도 치유해 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누구나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든 자에게 손을 언증정 나아니라 누군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명만 하지 진짜 치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하니까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삼단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치유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의 병들은 무너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었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었어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 중에 치유는 뭡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치유예요 영혼 치유 가장 근본적인 치유 아닙니까? 영혼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혼 치유가 일어날 때 삶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에 대한 치유도 따라오게 되는데 그 영혼 치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죄송합니다 고해성사죠 신바페 가서 그런데 고해성사 자기의 죄를 아랩니다 신바페 그럼 그 죄가 사해집니까? 그 죄가 사해집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누구나 치유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며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 성교 영혼입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49장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식을 잃었을 때 난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주 요하가 이같이 일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매고 올 것이다 23, 7 나라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봅니다 주 요하가 이같이 일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말이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매고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 7 성교 2024년 작품을 만드십시다 특별히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후대가 멸망받을까요? 왜 후대가 멸망받을까요? 세계화를 몰라서 멸망받아요 왜 재앙이 옵니까? 보금화가 안 되어서 재앙이 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틀린 2, 3, 7 운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어 그러면 하늘과 땅에 검색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난민에게로 가라 그때 내가 보좌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여서 정극거리 가진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가 왜 멸망받는가를 알아야 되고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알아야 되고 왜 전쟁이 오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가 너무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오늘 금방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가 되고 보금화가 되어야 세계 보금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화 돼야 합니다 교회도 세계 보금화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보금화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보금화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 보금화입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세계 보금화란 무엇이냐? 세계화와 보금화가 합쳐진 것이 바로 세계 보금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보금화는 하나로 가정합니다 뭐로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안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2, 3, 7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보금을 아는 만큼 기도를 알게 되어 있고 기도 아는 만큼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만큼 2, 3, 7 나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2, 3, 7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2, 3, 7 나라 다 갈 수 없잖아요 5천 정도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로 말미암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 3, 7 나라 성교의 문들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세 가지 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 3, 7 치유 서밋의 기중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말 세계보금화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세계보금화 속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계보금화하고 있는 교회 속에 있는가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세계보금화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세계보금화하고 있는 교회 속에 있는가 두 가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를 못 간다 할지라도 세계보금화하는 교회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보금화하는 거예요 세계보금화하는 사람을 도운다면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움을 통해서 세계보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보금화는 2, 3, 7 선거는 우리 후대와 인걸되어 있어요 노예로 가느냐 포로로 가느냐 석국을 하느냐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느냐 포로되는 석국으로 되느냐 2, 3, 7 선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시겠다 했는데 우리 후대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세계보금화에 기중한 은약 우리 교회가 세계보금화의 2, 3, 7 선교에 기중한 은약을 깨달음으로 말이냐 후대들이 세계 살리는 주역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민족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내 집처럼 여기고 심과 뭔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편안한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잖아요 밖에 늘 돌아다니다 집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정말로 교회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뭔가 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 중직자 일어나고 다민족 목회자들로 일어나고 정말로 그래서 실제적인 2, 3, 7 선교에 기중한 응답의 분들이 작품으로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 숨은 경제 재앙을 막을 숨은 경제 허락하실 거예요 허감 끝끌 빛의 경제를 하는 걸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민족 제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육자 전민인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랩런트들은 한 나라를 놓고 정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세요 세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한 나라 정해놓고 그 나라의 언어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한 나라를 정해놓고 그게 내가 한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 3, 7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거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후대 치유 2, 3, 7 성교 현장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축복 누리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계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후대 치유 2, 3, 7 성교를 상속으로 물려받으며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위해 또 모든 주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릴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